우리 팬분들이 대찬이 붓기 실시간으로 빠지는 거 보인대요. 출근길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눈이 이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꽉 채워서 돌아온 메토돌입니다. 오늘은요, 메토돌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요. 도둑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과연 어떤 분들이 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프로듀스 월! 안녕하세요, 티켓입니다. 티켓! 고맙습니다. 저희 메토돌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도 기다렸습니다. 요즘에 도둑으로 한쪽 가고 계시잖아요. 소감이 어떤지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년도에 한 번 도둑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위팽이라는 곡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두 번째 도둑이구나. 뺏기려면 어떻게 좀 무대 한 번 보여줄 수 있으신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빅케이지의 사랑 도둑 한 번 보고 하겠습니다. 사랑 도둑 맞으신 분, follow me. 이정도땅 유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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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승대로 팀을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지금 이 팀에 만족하나요? 네, 만족합니다. 여기 괜찮나요? 네. 고소 한마디 듣겠습니다. 저희 셋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다 영하거든요. 여기 영 팀인가요? 나의 공격 들어왔습니다. 열률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열률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올 게스트. 에? 에이. 되게 공격적이야. 어떻게 재찬 씨 괜찮아요? 연륜은 어떻습니까? 연륜 팀? 연륜 팀? 영 팀? 여기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노래와 가수 그리고 포인트 안무까지 해주셨으니까. 잠시만요. 벌써. 저희 그룹에 아이돌 백과사전이 한 명 깜짝하고 있는데. 시작하고 있는데요. 총 세 개를 읽어드릴 거예요. 한판 이성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요. 오케이. 네? 나 혹시 몰라 결부하는데. 종이 형. 요. 오케이. 네? 나 혹시 몰라 결부하는데. 종이 형. 엑소 선배님 위로라. 오. 잠깐만. 지금 노래 나와요? 해볼게요. 오, 간다. 오, 백과사전. 오케이. 오케이. 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 어떻게 하지? 아니 이거는 포인트 안무가 아니라 다 외웠는데요? 아니 지금 잠시만요 여기 올드스쿨 여기 올드스쿨 김욱이 나 누가 물 뿌렸나요? 그 미라였어요 열년팀 맞네 아 맞아 열년팀 같애요 아 열년팀이잖아 아 미안해요 열년팀 두 번째 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는 스탑 비트 알아서 할게 아 개교! 잔소리는 스탑 비트 알아서 할게 이지 선배님의 워너비 오 정답! 자 포인트 안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 뭐지?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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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대체 일로 나왔다 도와줘 저희 잠깐만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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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인트 안무가 조금 아쉽네 조금 이거 딱 처음 나올 줄 알았죠? 딱! 맨 처음은 자신있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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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 거는 자신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도록 해볼게요 잘한다! 잘한다! 뭐야 이거? 혜연 씨 더 해야 돼요 설마? 잘한다! 가자! 잘한다! 좋아요 좋아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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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좋아 좋아 이 정도면 오케이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제가 어렵게 될 거예요 갈게요 야 투 어 후 기분은 고 나이 푸우 룩에 마토 나의 엑스 이름 타투 동영! 스테이시! 런 투 유 땡! 오케이 아이돌 선배님의 톰보이 톰더! 아니 어디서 알았죠? 가볼게요 포인트 안무 여기서 뺏기면 끝이에요 이거 하잖아 어머 어머 잘해 잘해 우와 잘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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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희가 어떤 장비를 드리냐면요 파트 큰 거 작은 거를 드려요 근데 뭐가 나쁘냐 100초를 드릴 건데 준비를 해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5초밖에 안 준다 그러면 몇 개를 못 담는다는 거죠 상의 한 번 할까? 네 한번 상의 시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경윤이 형과 재찬이와 세연이 형은 착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가볼게요 울드스쿨 팀 0팀에게 몇 초 드릴 걸까요? 10초 그 이상은 안 돼 오 진짜요? 와 여기서 명도 샤리 10초는 에러 같은 팀이에요 잠시만요 지금 같은 팀끼리 10초 준 적 처음이에요 그럼 그러면 딱 1분만 가지고 40초 40초? 좋다는 것 같아요 60초 40초요 석시가 뛰어요 석시가 먼저 60초 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럼 여기 담기만 하면 다 가져가는 거죠? 네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면 됩니다 먹을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60초 초 셀 거예요 시작 가자 우리 먼저 여유롭다 여긴 이렇게 여유로울 시간이 없을 텐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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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재찬 씨 아까 샤인머스켓 나왔다 하셔가지고 샤인머스켓 담고 있어요 무기 무기라는 이렇게 구경하면서 담은 시간이 20초 지났습니다 블랙 밀크티고 있어 블랙 밀크티고 있어 블랙 밀크티고 있어요 저거를 그냥 빡 10초 남았습니다 5초 4 3 2 2 땡땡땡땡땡땡 야 햇반 좋아 햇반 좋아 굉장히 잘하고 있어 샌드위치 우리 밥을 좋아해요 햇반 오늘 저녁 걱정 없다 우리 라면은 필요 없어 집에 진짜 한 박스 있어 괜찮아 충분하네 담을 데가 없어요 10초 남았어요 우리 민규 씨는 젤리나 터네요 이거 바닥에 떨어지면 못 가져가요 끝 끝입니다 우리 온도스쿨팀이 10초를 덜 했대요 아 진짜요? 그래서 10초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작 세훈이 형 빵 많이 부탁드려요 와 지찬아 나 소세지 먹고 싶어 소세지 엄청 남았어요 아 그래? 되겠어 3 2 땡땡땡땡 땡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먹어야지 어떤 거를 털었는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배훈이 형이 밥을 너무 좋아해서 혹시 평소에 쌀을 못 드시고 사시는 건가요? 저희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말 실수한 겁니다 잘 먹고 잘 지나봤습니다 일단 온도스쿨팀 어떤 거 털었어요? 네 아까 전 얘기했다시피 여왕과 파크로르크 절반은 털었고요 여기 있는 밀크티 밀크티 네 여기 다 넣었습니다 박스로 넣어버렸거든요 아 너무 해별게 채연 씨는 뭐? 고초참치 감자치 감자치? 좀 이제 마음이 편안한가요? 조금 불편해요 왜요? 왜요? 옆에 있는 이웃 친구를 못 들고 왔어요 아 저 그게 뭐예요? 야채참치 하나 드릴게요 너무 슬퍼하니까 너무 슬퍼하니까 너무 슬퍼하니까 김씨님 저 너무 슬퍼요 아 이거 아까 잘 먹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아 배고파요 아 배고파요 자 그럼 제가 음료수 Q&A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우리 먹방을 하러 가볼까요? 렛츠고 이게 그거예요 오프 더 레코드 카메라예요 이거 들고 자랑해주세요 석기 형 뽑은 거 네 오늘 저희 식량을 거의 뭐 피난 가듯이 챙겨가는데 정말 너무 사랑해요 저희 오늘 굶어도 돼요 굶는 게 아니라 밥을 안 시켜도 돼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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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밥은 용납 못한다 네 큰일 났어 근데 오늘 그럼 참에 커진 거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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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못 먹겠는데 못 먹겠는데 먹고 왔어 저희가 생각보다 갈 텐 거 먹어 아까 잘 먹고 잘 살아요 진짜로 네 사실 웅테스트시잖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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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 무슨 형도 그 유명하신 춤 있죠 맞아요 아유 진짜 오오오오 다 안 해요 오오오오 아 전 그거보다 반지가 좀 담나 아 반지요? 한번 해볼래요? 이게 맞을까? 제찬이가 한번 한번 가져봤는데 이 새끼에 맞을 거 같은데요? 아유 예쁘네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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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찬이 형 그건 훔쳐가면 안 돼요? 이거요? 이거는 담으면 안 되나요? 아 이건 안 돼요 아 이건 안 돼요 디케이지가 온다고 제가 경윤씨가 좋아하는 예 밀크티 밀크티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딱 다 뜯어놨는데 어떻게 짠 한 잔씩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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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K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Q&A를 시작해볼 건데 네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팬분들도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민규, 기석 씨는 데뷔 11차라고 불렀습니다 네 와 데뷔 소감 한 번씩 해볼게요 지금도 긴장이 많이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를 계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옳지 옳지 이게 또 새로 나왔다니까? 네 예비한 지 10일 됐습니다 너무 긴장했고 지금도 너무 떨려요 앞으로도 저희 멤버들과 함께 좋은 음악,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매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열심히 해서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와 다들 아주 파릇파릇한 소감을 얘기해줬어요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다른 멤버들이 읽어주세요 멤버들 제찬이에게 왜 계속 공주라고 하는 건가요? 오 본명이 공주예요? 아 네 손이 많이 가요 네 손이 많이 가서 어떤 게 손이 좀 많아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찬이가 일어나기 힘들었다 했는데 저랑 종용이가 깨웠거든요 제가 1차로 깨우고 종용이가 두 번째 깨우고 다시 제가 깨우러 들어갔는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리 마사지를 좀 이제 제찬아 우리 정말 나가야 돼 오 근데 지금 우리 팬분들이 제찬이 붓기 실시간으로 빠지는 거 보인대요 어제 뭐 먹고 잤어요? 솔직하게 말해요 아니 제가 어제 조금 늦게 잤거든요 네 어제 저 출근길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눈 이런 거를 들어 아 잠을 못 자서 부었구나 눈이 없었구나 다음 질문 가볼게요 멤버들 이름을 정없이 저장한 와 진짜 맞나요? 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박재찬 형 이경윤 형 근데 이게 저장하고 싶은 이름을 해주자 그리고 바꾸지 말자 라고 약속을 해놓고 바꾼 거예요 네 이제 갤러리는 이름 순서대로 보이잖아요 당장 형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박재찬 이경윤이란 이름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되죠 앞에 DKG 붙여놓으면 되죠 저 거기 싫어요 여동생도 여동생도 팀을 싫다고 하셨어요 탈퇴하세요 여기가요 다음 질문 가볼게요 요즘 DKG의 마음을 훔쳐가는 게 있나요? 요즘 DKG의 관심사 뭐가 있을까요? 관심사 저 메타돌이요 메타돌인데요? 메타돌인데요? 메타돌 항상 나가세요 저 요즘 관심사는 LP입니다 LP LP? LP를 이제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저는 요즘 카메라에 빠져있어요 필름카메라 아 필름카메라 조만간 보여주세요 조만간 여러분 스케이트보드에 빠졌습니다 관심사 가지고요 보드요? 보드 잘 타요? 와 진짜 못 타요 이제 막 시작을 했구나 네 경윤이 형이랑 함께 또 멤버들은 학교 다닐 때 무슨 동아리였나요? DKG의 팬덤 이름이 동아리죠 그래서 진짜로 동아리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한가 봐요 저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싹 다 그냥 댄스부였어요 댄스부 댄스부 중학교 때 제가 밴드부를 설립을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밴드부를 거짓을 했어요 카우트 같은 그런 동아리였는데 아람단 컵스카우트 유리단 같은 거 유리단 잠깐 기석이 그거 뭔지 몰라요 해양단 이런 거 몰라요? 아 요즘에도 이런 게 없구나 충격을 안으면서 마지막 질문 왜 저는 안 말해줘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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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기 불량 확실히 충격 세윤 씨 미안해요 세윤 씨 말해주세요 자기 불량 확실히 충격 저는 서예부였습니다 서예부? 남는 거 들어간 거 아니고 내가 진짜 가고 싶어서? 네 쓰는 게 좀 재밌어 보여서 그래서 반에 두 명 있었어요 서예부 못 들고 갔으면 너무 아쉬울 뻔했네 아쉬울 뻔했네 세윤 씨 서예부였대요 진짜 특이하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읽어주세요 기석 씨 DKZ의 셀카 장애는 누구? 아 궁금하다 나의 가장 얼짱 각도는 무엇인가 하트, 볼하트 하고 있어요 어머 밑에서 찍고 있어요? 우리 공주님이 셀카 잘 찍어줘요 맞으세요 여러분 제가 DKZ의 셀카를 획득했습니다 우와 자 이거는 네 트위터에 하나 씨 아 진짜요? 네 와 대찬 씨 대찬 씨 한번 해드릴게요 와 저 이렇게 보내다 몇 장 찍었는데 계속 뛰어 완전 쿵쿵 내게 빠져버린 난 헤엄쳐 도망치네가 깊은 곳으로 오 오 오 오 예 예 널 내게 뭐냐 네 트위터에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팬들 역조공 오메 깊은 곳으로 우리 DKZ가 고른 박스를 팬들에게 전달해드려요 어? 너무 좋아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게 맛있잖아요 이게 맛있어 진짜 우리 아리들 이거 꼭 드셔보셔야 돼요 이것도 핫한거잖아요 이거 맛있어 오 오 핫한거 핫 이것도 넣어도 되나? 가생을 사시게 우리 아리들 저희가 담은 거에서 뺏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선물 한 번 치워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 된 거 같아요 이렇게 끝 또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음식들을 털어봤는데 반갑겠습니다 이제 음식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DKG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사랑해요 안녕